한 번에 옥수수 들어갔나? 그 노래 따랐어? 봐서 좀 달고 그래도 하람 안 올면 다시 보랬어 아 좋겠다, 요즘 전기 들을 때가 오지 너무 눈이 떴지네 하늘한테 장겨울 선생이랑 언제 같이 일하냐? 너 장겨울 선생이랑 일하냐? 너는 두 개가 왔어? 이거, 무슨 일할 거라고 많은 줄기 하면 반응대 나도 안 할 거야 여러분? 다들 priؤ important 왜 이렇게 얘기하면 왔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